안녕하세요 최성철 교수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xml을 배웠고 이제 그 다음 데이터 포맷인 json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json은 javascript object no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웹 언어인 javascript의 데이터 표현 기법을 가져와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간결성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기계와 인간 모두가 좀 이해하기 편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의 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코드로 전환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기존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xml이 거의 모든이라고 하면 좀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에서 많이 쓰는데 최근에는 json 형태로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json은 간단하게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e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리고 user 데이터 타입의 name, 그 다음에 age, 그리고 25, 29, 22, 그 다음에 john, 존이죠 존이 아니라 mark, 그 다음에 살아.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 우리가 csv를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데이터를 json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러분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dict 타입의 key value 쌍이죠. key value. 여기 보면 존이라는 거에 name이니까 이게 key고요. key고 이거는 존이라고 하는 value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key value 쌍으로 dict 타입이랑 굉장히 쉽게 호환이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json이랑 xml은 아까도 설명드렸죠. xml에 대체제로 많이 쓰고 있다는데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json이고요. 밑에는 xml인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왠지 xml이 훨씬 더 복잡해 보이죠. 지금 이거는 이름에 관해서 저장을 한 건데 이런 복잡성 때문에 요즘에는 json을 많이 쓴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json은 모듈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파싱이 가능하고요. 데이터나 저장 읽기는 다 dict 타입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dict 타입 형태로 저장이 되거나 dict 타입 형태로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요.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고 웹에서 제공되는 많은 api들 많은 api들이 대부분 정보를 교환할 때 json의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github 같은 데서도 데이터를 교환할 때 json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데이터를 주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이트마다 developer api라는 걸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데이터가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문서가 있어요. 전에 우리가 아마 카카오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한번 했을 건데 이번에 실제로 트위터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문서를 이해를 해서 이해까지는 아니고 문서를 보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lab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json입니다. 다음 시간에 lab을 통해서 실제 json의 데이터를 한번 읽고 쓰고 다음에 그 json의 데이터를 다른 트위터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오는 걸 해보실 거니깐요. 굉장히 실용적인 예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